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하고 있다는 신호 7가지 첫 번째,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고 등을 돌리거나 등을 보이는 자세 거리를 두려는 태도나 무관심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자주 한쪽 다리를 교차하고 있는 자세 거부나 불편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양쪽 어깨를 들어 올리고 목을 움츠리는 자세 상대방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느낄 때 하는 자세다. 네 번째, 머리카락을 뽑거나 머리를 긁는 행동 불안하거나 짜증을 내는 상태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신체를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 불쾌하거나 강한 반응을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대화하는 동안 계속 무표정인 경우 상대방과의 대화에 무관심하거나 감정을 감추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